모음을 어떻게 발음해요? 어 의 vot 어 의 investigación 에. 에. 예. 에. 에. be. 에. 뇌 오. 오. 오는 봉에. 한 번 더요. 한 번 더. 아. 이. luz. 유. 으어. 에. 에. 오.. 아 딸 아 너무 아 아 아 에어오 아 이ודה 예님 아니 에어오 instead Tucker 두 자 있어요 이 이거 소리 어떻게 나요? 이 으 으 으 에 어 어 오 네 에 에 아 어 어 그러면 아 에 이 오 우 네 그러면 이건 으 으 으 이거는 에 에 이거는 어 어 아 오케이 그러면 요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 아 아 에 이 오 오 우 네 아 이게 우리가 보통 한국사람들 영어하니까 영어 배우니까 아 이거 잘 몰랐어 에 오케이 오 우 아 아 아 나는 다르게 생각했으니까 오케이 아에이 Ł 이거 중요한 거는 오케이 로테 휴 이 소리는 뭐예요? 이니셜 모음 모음 뭐 붙인 거예요? 뭐 이거 붙인 거예요? 뭐 뭐 이거 붙였는데? 뭐 이 모음 뭐 붙인 거예요? 뭐 이거 붙였어요? 이거? 뭐 이렇게 했어요? 네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 이거 맞아요? 뭐 붙어? 네 맞아요 뭐 뭐 뭐 뭐 뭐 이거 요거. 어예요. 이거 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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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는 안 쓰.. 안 쓰.. 뭐 써요? 휴대폰이에요? 음.. 어.. 왜 저는 안 쓰..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아. 그러면 요거 또 가르쳐줘요. 저는 왜 그런 순서 없어요. 아. 왜? 아. 쓸 수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 이거 링크 보내줄게요. 내가 페이스북으로 링크 보냈어요? 네. 아. 네네. 이거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네. 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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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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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날. 아. 쓰고 있구나. 네네. 알았어요. 뭐. 아. 이거. 이거를 썼구나. 네. 나.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곳을 써요. 이거? 네네네. 맞아요. 아. 무, 으, 무, 무, decir. 라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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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는 훌륻을 등 была 으 가 job 야 he ja J-J-R-S-S-A OK지만 한 번만 해야해요 한 번만 더. 릴즈 어려워 와 고 고 어려워요 네 한국어로 어려워 똑같아, 쌤쌤. 이것도 한번 해봐요. 이중목. 이중목. 아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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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쪽. 유이? 의? 의. 어이. 의. 우애. 오에. 이건 뭐예요? 아 으 아 으 아 으 으 으예요? 이건 아 이거는 으 제 이름은 땅입니다 땅과 으 땅 땅 이거 땅 으 으 으 으 모모 응,Shutu 네 네 네 네. 네. 아, 오케이. 코트 혀, 오케이. 아, 오케이. 읽어보세요. 네. 네. 읽어보세요. 네. 땅 땅 네 네, 네, 오케이 깍 도 응 나 앙 앙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읽어요? 땅 네 을 을 을 을 을 을 을 오케이 응 이거라는 어떻게 읽어요? 응 trăm ㄴ ㄴ ㄴ 응 야, 봐라 수리미 T X X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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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뭐 2 2 2 2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4 아 비둔 머리 있는거 머리 아 비둔 네네 이 친구에 뭐라고 해요 야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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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굴은 Enquil mar mar 이마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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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간 여기 여기 미간 뭐래 이렇게 short? 쥐블랑마이 관자놀이 타이즈 볼 관자놀이 까끼마 관대표 관대 쥐고마 덕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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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머리 귀비 귀비 응 나지 응 오케이 이거 머리 같은데 목톨미 목톨미 gái gái 오케이 오케이 vai vai 눈 눈 눈 mắt mắt 눈 씌울 눈 씌울 눈 씌울 눈 씌울 눈 시간이 눈 씌울 눈 씌울 눈 Were 눈 씌울 눈 씌울 눈은 눈 씌울 공국의 공국 공국의 공국의 공국 한국어 한국어의 공국 공국 한국어 공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어 아 단어 공부는 조금 더 나눠봤는데, 오늘은 피잉배드 이중모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중모음을 많이 해봐요. 이거 같이 써봐요. 내가 베트남 같은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2개는 해봤어요. 3강 같이 했고, 7강 했는데 이거 5강 같이 할 수 있어요. 티잉배드 여기에 한의 써보면 좋고, 이중모음 얘기 들어보니까 티잉배드에 이중모음 20개 넘게 있어요. 한국어는 티잉배드에 이렇게 있어요. 에, 잠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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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와, 왜, 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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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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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hey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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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있나 이거 몇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 아홉 개 한국어는 아홉 개가 이중모음 다에요 제가 모르는게 있나 근데 이 TNBET은 아주 많죠 한번 이중모음 써볼래요 여기에 TNBET TNBET 응 이중모음 OANGAMT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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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줄래요 여기 10 10 이상 점 한번 한번 호텔 위에 네네네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단어 읽을 때 많이 써먹을 수 있어야 돼서 여기 여기 페이지 10 10 10 12 13 중 여기 찾았어요 네네네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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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디 어디냐면 어디냐면 아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페이지 6? 6페이지 아니 아니 7페이지 7페이지 5 7페이지 5 5 6페이지 5 5 6 5 5 5 5 5 5 6 5 5 5 6 5 6 6 6 7 아니아니 여기다 써줘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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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아닌데 누구 뭐음 모음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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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거는 뿌엄이잖아 뿌엄 말고 웅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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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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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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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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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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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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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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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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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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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정도인 것 같아. 이거 한 번 단어 몇 가지만 이 정도인 것 같아. 이 정도인 것 같아. 이 정도인 것 같아. 여기 한 곡.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주제는 발음에 대해서 공부할 이야기 해봐요. 발음. 잠깐만. 내가 이거 했어요. 이거 chat GPT에 이거 이렇게 하면 내용 얻을 수 있어요. Easy conversation with friends about pronunciation.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영어로 대화 있어요. 이 대화 나오면 이렇게 translate above in Korean and Vietnamese라고 얘기하면 직 직 직 번역하다. 직 직 직 그러면 이렇게 번역해줘요. 이 것도 딴도 chat GPT로 공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이렇게 찾아서 같이 공부하면 돼요. 잠깐 시간 많이 없으니까 이 네 개만 같이 해봐요. 뭐 해 봐. 봄. 네. 네. 내가 해볼게요. 먼저. 조금 크게 보고. 이거 아시는데 최근에 가장 자주 발음이 틀리는 단어에 관한 영상 봤어? 응. 응. 이거 아시는데. 음? gesagt. 알까. simulation ap이 말해도 좀 tomorrow 별 네元. washer. 이거 사시는데 지금 가장 자주 발음 문 들리는 단어의 왠한 영상 봤어 응 봤어 그중에 몇개는 정말 놀라웠어 예를들어 미스티벌스를 제대로 발음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 응! 제가 문의료에서 읽는 영상이 다행약 년 배지우 누우 미치읍 스토이 호환 홍배에 민다 파탐 사이 누우 바이소 도이장과 한번 볼게요. 행배 볼게요. 응 응 응 맞아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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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영상 봤어 영상 비디오 내 관한 거 왜 응 두 비 발음 다른 단어 이거 두 단어예요 단어 두 단어 자 다름이 되다 비는 수동탬 다름이 되다 바람 다름이 되다 사이 누우 니앗 좋아? 사이 누우 니앗 좋아 가령 으어 흘리다 mist이 이яет 당당 요 으아 제인 틀리는 단어 아 아 아 단어 발음 아 싸이 누tsnetанию 제일로 많이 사이가 틀리다 네 퇴리당 아 싸이나이 누우 냅 좋아 사람이 되는 단어 봤어? 응, 그래. 야, 소이다 쌤 봤어. 모소 두 그런 단어는 그 흘리는 단어 도? 그 단어는 그 단어. 그 단어는 정말 특수, 정말. 가이 냥니엔. 놀라웠어? 냥니엔. 놀라워. 가이 냥니엔. 냥니엔. 놀라요. 냥니엔. 냥니엔. 미 때문이야. 주유 뉴스처럼, 미치우스 같은 단어처럼, 주율라. 뭐에요? 비용뇨은 보기. 아, 비주. 예를 들어. 비주 예를 들어. 미치우스 같은 거는 До이호환돈. 완전. 완전 완전... 완벽해 완전히 완전 통벨 몰랐어 나는 몰라서 통벨 몰랐어 그래서 내가 아니 네 제가 잘못 어머니가 내가 잘못 발음을 잘 못하고 있다 잘못 발음을 잘 못하고 있다 응 나는 잘못 발음을 잘 못하고 있다 몰랐어요. 말소 또이장과 뭐예요? 아까워부터 지금까지 발음하는 걸 아, 이제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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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이 다치 라기라기 중타고태 지니우 남아 공연을 민당 파탐사이 forte 늦은 그리고 나이도라에다 정해지는 것이 저는 성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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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않아 자신이 단어를 잘못 발음하고 있다는 건 해방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어.. 어.. 이.. 어.. 아니라, 사우테이로, 바람헤야, 한타늄, 코야 오케이, 잘 들어요 응, 어... đúng rồi đấy thật là kỳ lạ khi chúng ta có thể đi nhiều năm mà không nhận ra mình đang phát âm say 아... 아, 정확한 룰 년 난 모 아이 도 다진 수아 어... 저 스우 사우테 저이 완전 판매누 사우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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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마차 어... 자신니 다 노른 찬 목 바람헤 고 이따는 공개다지 모한 제 목욕는 본 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확실히 나도 한번 싸우 때 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고쳐준 사람이 있었어 싸우 따이 가 아니라 쏘 따이 로 발음해야 한다는 거야 싸우 따이 소우 따이 등로이다이 맞아 딸라 키라 키 중타 코테 진유 남아 홍란 라 민덴 바람 사이 잘못 발음하는 거 믿기지 않아 홍란 시간이 없어요 홍고지안 5분 1분 남았어요 어 오케이 내일 또 공부해요 나이 마인 홍고대호 어 네 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시간 없어서 요거는 요거 해석은 다음에 해요 해석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나요 네 수고했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